아 엄마가 제자야. 너한테 많이 와 계셔. 사람 죽을 수도 있어. 몸도 아프고 병과도 병병도 검사도 공황장애라고 해서 약을 또 10년 넘게 먹었는데 안 되고 꿈도 많이 꾸거든요. 방을 보는 꿈도 꾸고 점사 보는 꿈도 그런 꿈을 너무 많이 꾸니까 누구한테 말할 데는 없고 그래서 다녀 봤는데 난 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픈 거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겁은 내지 말고. 자 김씨 가정 고시명당을 둘러보며 모칭 여래. 엄마 어디 편찮으시지 않아? 두통이 너무 심하세요. 이유가 없어. 엄마가 제자야. 대대로 할머니들이 공을 되게 많이 들이든 집안이다. 절에도 많이 가시고 신주단지를 모셨던 곳도 보여. 이 자손들의 명을 이어주자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많이 없어지고. 이게 할머니 때 아버지 때 내려오면서 그 줄이 끊어지다 보니. 그래서 이 집안을 일으켜라. 그 공줄도 많이 들여서 너 명도 이어주고. 아버지 명도 이어주고. 그래서 살아라고 했던 사람인데 엄마 나름은 하시겠지. 엄마가 신을 믿나? 그치. 엄마 고집이. 엄마 꿈이. 엄마 예감이. 엄마 직감이. 워낙 빠르신 분이라서 잘못하는 거는 아버지가 모든 게 잘못된 거고. 네가 잘못된 거지. 엄마가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하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 씨 집에 조상님도 화가 나시고. 신명에서도 화가 난다. 네한테도 벌써 17, 18 때부터. 이 신바람 조상바람. 마음이 안 잡힌다. 맞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어떤 데 모르겠다. 남들이 보면 사지육신 멀쩡하고. 근데 뭐가 답답해. 항상 여기에 큰 바위가 네 앞으로 막는 것 같고. 그러고 금전을 벌어도 돈이 안 모인다. 그건 복이거든. 명과 복이. 조금 공존해야 사는 것도 좀 평범하고. 재밌지. 근데 명이 없으니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이만큼 모아놓으면 이만큼 나갈 일이 생기고. 인간의 상충. 자꾸 충돌이 생기고. 별 거 아닌 거야. 오해가 생기고. 그럼 직업에 자꾸 바람이 드는 거야. 환란이 생기고. 너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전 너무 힘들었어요. 어. 너의 사주에는 부모가 엄마가 안 빌어주면 네가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그만큼 공덕을 많이 들여야 남들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음. 그 선에 가. 사람이 돈이 있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 작은 거에도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모든 게 다 막혀버린 거야. 네 생활들이. 네. 이렇게 들으면 이제야 좀 이해가. 그래서 이 명을 잊자고. 엄마한테 자꾸 아프게 하시는 거야. 엄마가 제자다 보니까. 엄마 꿈이 빠르고 아까 그랬지. 예감 육감이 빠르다 보니까. 넌 이렇게 해서 안 돼.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하지 말랬지.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모든 기운을 딱 잡으면서.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대장이야.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네가 35 이후부터 36 넘어가고 30대 후반이 되면서 너한테 다이렉터야 이제. 이해돼. 엄마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할머니가 손자야 힘이 들면 날 찾아라. 오냐. 그게 성주 운이 네한테 들어왔었는데. 그게 네가 모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좋은 운이 왔는데도 직업이 깨지든가. 못 받으니까. 있는 직업도 나 알았겠고. 하던 일도 멈추라 했고. 몸져 자꾸 아플 일. 작년부터 심해졌을 거고. 그래야 네가 이렇게 점집을 가든가. 어디 가서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옛날이라고 했죠. 김씨가정. 그래도 대물 자랑하던 집이고. 볕을 자랑했던 집이다. 너희 집을 둘러보면 산소 이정 바람이 보인다. 그래서 묘탈에 산신의 전기가. 이렇게. 줄이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꺾여서 내려오면. 우리가 물도 약해지듯이. 이 기운이 많이 약해진 상태고. 그래서 할아버지자에도 좀 일찍 가신 분. 응. 그리고 아버지도 그 명땜을 하려니까. 직업으로 한때 안 신은 돈은 벌었다 해도.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쓰는 재주는 있어도 버는 재주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이해돼. 그걸 내가 명땜을 한다. 액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 기운이 너한테도 벌써 다 내려와 있어. 네가 수술을 하거나 큰애는 상처나 점 같은 거 없어. 어렸을 때 크게 다 죽을 거야. 이마가 머리를 다 죽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너는 4주에도 그렇게 어릴 때 하든. 이때까지 살면서. 큰 상처를 위해서 내가 몸에 흉을 지녀야. 네 명을 이어가고. 부모하고도 인연이 있다. 너희 집은 이 조상 바람을 좀 잠을 재워야 되고. 이 줄을 알아주려면 김씨가정 너를 지켜주는. 할머니가 계셔. 이 할머니한테 길 열어달라고. 조금은 빌어야. 네가 조금 안정이 돼. 아픈 것도 좀 나가고. 네가 풀어야 될 숙제야. 네가 그게 조상이든 신명이든. 너는 이걸 잘 알고 받들고 살아야. 그런다고 다 무당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네 직업으로 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끔. 남들은 그런 걸 몰라도 살아가면서 평범하지만. 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남들하고 바깥으로는 평범하게 보이는 거야. 그걸 인정하기까지도 너희들 힘들었을 것이고. 이제는 기만 할까? 무섭긴 한데. 그게 살 길이라며. 인정해야 되나? 근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진짜 하라면 어떡하지? 그게 꽂히는 거야 네가.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일단 풀어야 되고 하면 해야 되니까. 네가 남들 보기에는 그 모습은 평범해 보이고. 사회생활 잘해 보인다. 근데 이 속에서는 애 끌렁 마음들로 네가 가져가야 되는 거지. 알고 하면 네가 빨리 할 수 있는데. 모르고 매력을 계속 맞으니까. 저보다 저도 좋지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머리가 두통이 너무 심한데 그게 원인이 없어요. 꿈도 많이 꾸시고. 조상이고 신명이야. 그거를 어머니는 절대 이런 데 안 다니시겠어요. 인정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어머니도 물어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쪽으로 뭐 조상 쪽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조금 어떻게라도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잘했어. 그래서 우리 군자는 그렇게 첫째는 조상 바람을 먼저 걷고. 그리고 내가 몇 년 사이에 상문이 조금 많이 보인다. 외가 쪽에. 외가 쪽에. 엄청났었어요. 네. 그래서 상문 주당이 엄마한테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영향이 니한테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 그 주당 살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잘못 그걸 딱 정맞으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신명이 지키고 계시니까. 버티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산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야. 니가 하고 살아. 그렇게 된다면. 정말 빨리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해서. 그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당장은 지금 좀 힘들어. 니가 신을 받아 무당을 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그게 보이지 않잖아. 의학적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니 꿈에 그렇게라도. 방울도 주고 정보는 거 주고. 이렇게 심각하게 줘야. 니도 뭔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꾸미면. 그런가 보다. 니도 이렇게 살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보통 친구들이랑 조금 다르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심오하지. 지금 살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몸이 많이 아프고. 이제 정신과적인 약도 먹게 되고. 어머니도 머리가 너무 두통이 심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상태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온 건데요. 자. 첫째는. 이 집안에 상문. 몇 년 전부터 상문이 많이 일어나면서. 상문 주당이 들게 되고. 빌었던 이 칠성 공대기 끊어지면서. 이제 명땜을 수없이 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좀 명이 없어요. 단명도로 일찍 가신 조상들이 때문에. 이런 조상 발언과 동티. 상문 주당을 좀 잘 풀곤 하며.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어질 거고. 많이 좋아질 거예요. 어디 가면 사례자 보고. 뭐 신을 받아야 된다.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는데. 신을 받아서 불릴. 그런 제자들은 아니고. 그 길문만 잘 열어주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례자입니다. 많이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